안녕하세요. 꽃집 창업 성공 파트너 이대강입니다. 저는요. 예체능계, 공대생, 경영 이렇게 세 가지 학과를 다 경험해 봤는데요. 경영학사가 있고, 또 이제 유전공학 나왔으니까 이학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예체능계는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1년 반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중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내건축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이제 따고 이제 경영 쪽으로 넘어왔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공대생으로 간 건데요. 사실 공대생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사실 의대생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가 의대생이 되기에는 제가 조금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공대 들어간 다음에 유전공학 졸업한 다음에 사실 다시 한의대로 또 다시 재편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공부해 보니까 의대생으로서 의사가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자기 합리화는 아니고요. 사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의사라는 의사가 돼서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다르게 사업하는 것과 사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다른 쪽이 더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그 한의대 편입이나 아니면 그 의학전문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걸 사실 포기했거든요. 그 와중에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 최선이니까 제가 뭐 하고 싶은 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좋고요. 감사하고요. 저는 저에 대해서 먼저 오픈을 해야 여러분들도 편하게 저한테 다가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평범한 그런 한 보통 인간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예체능도 경험해 보고 제가 자격증이 좀 많은 편인데 자격증을 제가 많이 취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원래 대학교를 입학을 못 했을 당시에는 대학교에 대한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지식을 쌓자. 그리고 그걸 인증해 줄 수 있는 뭔가 증서를 좀 모아보자. 자격증을 많이 따니까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부모님이 좋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상장 같은 거 가지고 오면 포스터, 불조심 포스터 이런 거 그리거나 아니면 백일장, 글짓기 이런 거 가끔 제가 상장 같은 거 타오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상장을 받는 거거나 자격증을 받거나 이런 증서를 내가 하나씩 모으는 그런 재미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 따올 때마다 부모님한테 또 인정도 받고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계속 딴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20대 때 자기 개발을 정말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아요. 자격증을 많이 자격증, 기록증, 수료증을 많이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차피 저는 뭐 연애도 못하고 연애도 할 시간도 없고 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차피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그냥 공부나 하자. 공부 많이 해도 이거를 공부한 거 어디 티 낼 수가 없고 자랑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그래서 좀 많이 땄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제 약간의 자랑과 저의 어떤 인생사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했는데 여섯 번째 제목은요. 꽃집을 이건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질문과 답인데요. 근데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컨텐츠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꽃집을 오픈했는데 손님들이 막 오시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쭈뼛쭈뼛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이면 거의 백발백중 꽃이나 식물을 처음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나를 위해서 꽃을 사려고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하려고 하거나 두 가지가 있겠죠.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거나 남자친구한테 선물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 처음 구매하는 고객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제가 조금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본질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소비자들 심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저 역시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시청자 분들도 그렇고 어떤 내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긁을 때 그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과자를 먹을 때 그냥 쉽게 빵이 저도 조금 전에 빠리바게뜨에서 빵을 하나 사 먹었는데 빵을 사 먹거나 어떤 음식을 구매할 때 그게 진짜 맛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걸 사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꽃도 마찬가지로 꽃이 예쁘고 향기롭고 좋다는 이유 말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그런 욕망이나 니즈를 기대 이상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 분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달고나 저도 지금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보고 나서 그 한 20여 년 훨씬 전이죠. 저도 초등학생 때면 그때 먹었었던 그 달고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코팡에서 이제 달고나를 좀 사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참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그때가 아 그때 그렇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그 뽑기를 막 구웠지 그리고 막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냄새, 향기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그 아줌마 그리고 그 어떤 그 동네에서 그거 뽑기를 해주는 그 저는 신중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공간이 있어요. 신중초등학교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걸 해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문방구 앞에였었거든요. 그거를 먹는, 그냥 먹는데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추억을 생각나게끔 하면서 아 그땐 그랬었지 아 그때 참 행복했어. 그때 그 아련한 추억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감정과 추억들이 이제 스쳐 지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꽃집 사장님들도 고객들한테 어떤 경험을 하게끔 저는 그게 제일 포인트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꽃을 딱 팔고 고객이 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서 어떤 경험을 느끼게 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꽃집 매장에서 인테리어를 만약에 꽃집 오프라인을 매장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사가는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어떤 판매 전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좀 다음번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나 욕구 그런 니즈를 그 기대 이상의 것을 주면 분명히 그 장사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너무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세 가지로 한번 줄여 볼게요. 첫 번째는요. 꽃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심리를 한번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저도 역시 꽃을 살 때도 어디 가서 어디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야외로 나갔을 때 거기에서 사올 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살 때의 제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걸 사온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어떤 지방 포천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기도 이천 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오는데 거기 이천에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천에서는 도자기가 유명한데 그 지금도 제가 이제 이따만한 그런 이제 어떤 커피잔 되게 엄청 커요. 그거를 하나 사왔는데 그거는 우리 뭐 마트 가서도 살 수 없고 백화점 가서도 살 수 없잖아요. 딱 그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때 안 사면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몇만 원 주고 샀는데 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저쪽 꽃집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이걸 내가 비싼 돈을 내고 안 살겠죠. 하지만 그 꽃집에서만 살 수 있고 그 꽃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라면 고객은 그 단 한 번의 어떤 경험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함으로써 나의 어떤 일생일대에 뭐 엄청난 사건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소소한 그런 추억 경험을 전달해 준다면 우리가 뽑기 이거 달고나 만드는 거 이거 설탕 넣고 소다 넣고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 뭐 엄청난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녹음 안 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고객님들한테 아주 조금만 더 연구해서 그걸 제공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차츰차츰 대박 꽃집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좀 길었고요. 첫 번째 자꾸 세 가지 얘기한다고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말이 좀 덧붙였는데 이해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꽃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호기심 때문에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대심리도 많을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오래 키울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자랄까? 이런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오래 안 죽이고 잘 키우고 싶다는 기대심리가 많기 때문에 처음 국호 식물을 사는 분들한테 실망감을 안게 드리지 않는 쪽으로 안는 쪽의 상품을 추천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죽어버리면 또 마음의 상처, 마상을 입고 아, 나 식물 이제 안 키워.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오래 살 수 있는 키우기 쉬운 걸로 그렇게 해서 접근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식물을 보내드리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식물을 키웠을 때 얻게 될 이익이나 가치를 언급하는 건데 식물 자체가 의미는 나오고 공기정화가 되고 뭐 이런 거는 다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효능, 창조성이 높아진다. 저도 그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했거든요. 창의력, 생산성, 업무 효율성이 좋아진다. 35%, 48%, 45% 이게 좋아진다라고 수치까지도 영국 엑스터대학교에서 나온 이거 연구 논문 결과 발표다라고 이야기해도 실제로 고객의 지갑을 여는 그 타이밍은 이성으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감성으로 설득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내 입만 아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심리를 이해한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걸 만약에 사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사진 찍으셔서 이렇게 인스타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사진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좋아요도 엄청 많이 눌려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올려서 하시면 당신은 인스타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식물 키우는 여자야, 나 식물 키우는 남자야 이런 어떤 좀 감수성 있는, 감성 있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거에 어떤 후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고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식물 자체가 좋아서 키우는 40대, 50대 주부님이라면 그렇게 판매하는 게 많지만 요즘에 20대, 30대도 식물, 반려식물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예쁜 거, 그래서 디자인 예쁜 걸 추천을 해주되 이런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을 그려주는 거죠. 상황을 그려줘서 이렇게 해서 올리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주인도 연구를 많이 해봐야 돼요.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로 해서 많이 찍어본 다음에 그리고 빛은 이 정도로 왔을 때가 가장 예쁜 사진이 나온다라는 거를 미리 경험해보고 그걸 알려준 다음에 이렇게 사진 찍으세요, 고객님. 이거 원래 저만 아는 건데 영업 비밀인데 이렇게 해서 찍어서 올리시면 사람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고객은 피식하면서도 속으로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이거를 사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부분을 처음 고객님이 또 오셨다면 그 고객님에 대한 신상, 정보를 다 파악해서 다 메모를 해두셔야 돼요. 그냥 몇월, 며칠에 누가 어떤 거 사갔다 그냥 이렇게만 딱 적어버리면 안 되고 이 손님이 어떤 걸 사갔다라는 것도 사실 이런 부분은 데이터로 정리해두면 가장 좋기는 한데 우리가 편의점에서 알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쪽에는 나이, 10대, 30대, 40대, 50대 그 이쪽에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이 고객을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려면 이분의 나이, 성별,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직업이나 아니면 소득 수준까지도 우리가 100명이 오면 100명이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명에 대한 데이터를 나눠봤을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식물을 좋아하더라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통계가 나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슨 꽃장사 하면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 건 아니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정리해놓을 필요성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최소한 연령대, 성별대로 직업이나 소득 수준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10대, 20대, 30대, 40대 20대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30대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자료를 정리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처음부터 이걸 정리해놔야지 나중에 고객이 계속 쌓였을 때 이거를 분류하고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고객이 오셨을 때 이분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놓고 그분을 단골 고객으로 만드셔야 돼요. 절대적으로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오신 손님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사업할 때 좀 안 좋게 떨어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인데 지금도 저는 사실 고객 관리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고객 관리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고객에 대한 관심은 무조건 당연히 첫 번째가 맞고 그 고객을 분류를 하는 게 그 다음 두 번째인 것 같고 그 분류된 고객을 어떻게 내가 차후에 꽃을 구매한 그 다음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이런 거를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가까운 어떤 대기업이나 아니면 저는 준호헤어에서도 가끔 머리를 자르는데 준호헤어 진짜 무서운 기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머리 자르고 오면 한 시간 뒤에 또 연락이 옵니다. 오늘 머리는 만족하셨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또 한 번 또 디자이너한테 한 번 오고 한 보름이나 한 달 뒤쯤에 또 원장한테 한 번 또 연락이 와요. 이렇게 정말 양쪽에서 디자이너랑 원장이 양쪽에서 이제 완전히 못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이제 완전 원촌 봉쇄를 하는데 여러분도 한 번 고객이 들어오시면 이 고객님과 어떻게든 내가 연결될 수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 연결 고리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다시 한 번 나를 인지시켜 주셔야 되고 그냥 귀찮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한다. 무료 나눔을 한다. 뭘 내가 주겠다. 이런 이제 어떤 미끼 상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제 은근슬쩍 흘리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다시 이제 돈독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또 반응이 오시는 분들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스팸 차단해버리면 그분과의 인연이 거기까지인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그분은 한 번은 고객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렇게 그분을 두 번, 세 번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게 더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이 더 작지 새로운 고객을 우리 꽃집에 유입시키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식물 초보자한테는 식물 오래가는 식물 키우기 쉬운 식물 마상을 잇지 않도록 오래가는 식물을 키워서 아 식물의 키우기에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식물을 키우게 됐을 때 그런 어떤 식물학적 생물학적 그런 이익 말고도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가치는 소비자의 니즈나 욕망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소비자의 어떤 연령, 성별 그리고 소득 수준, 직업 등등등을 내가 유추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록을 해 둠으로써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분류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 고객은 두 번, 세 번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후적인 어떤 문자나 어떤 이벤트나 전화로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자, 다 아시겠죠? 네, 충분히 이야기가 전열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 내용도 똑같이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하단에 링크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다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복습하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세요. 공감도 남겨주시고 또 우리 꽃집 사장님들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요.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다 아시는 분, 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 처음 꽃집을 하거나 처음 꽃 창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모르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역시도,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사업기획서 쓰는 방법도 모르고 어떤 이런 고객 관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많이 팔면 됐지. 어떤 상품을 만들면 됐지. 그래서 많이 팔아야지. 이 생각으로 그냥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제대로 준비를 하고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브랜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가지고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의 어떤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가야지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기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3년 안에 문 닫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5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10%도 생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또 이제 또 사업 실패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실패를 최소화 시켜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래오래 생존하시고 또 오래오래 성공하시는 장수하는 기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라돌이 이대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